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윈젯TV 한세웅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됐고 셀트리온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로 금일 반등 마감했습니다. 흐름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이슈가 있으면 이슈체크도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윈젯TV 다음주 화요일부터 무료수천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송 참여 안하셨다면 이번에 방송 참여 잘 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공매도 비중이 오늘은 7.6% 그리고 대차거래는 조금 늘어졌고요. UBS의 증권과 JP모건 그리고 CNS 증권까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줬으나 공매도에 쇼커버가 좀 들어와줬다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친 이들은 메릴린치 정도가 나와줬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 8월부터 61선의 매물대를 꾸준히 막고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기업은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런 펀더멘탈적인 분석과 수급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에서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61선 무너지고 매물대 형성하고 매물대 형성하고 매물대 형성하고 매물대 형성하고 올라가주지 못하고 이번에도 딱 저항구간에 명확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기술적인 분석은 여러분 연속성을 보여줄 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5일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 기준적으로 봤을 때 급등주의 추세선, 21선 단기 추세선, 61선 중기 추세선, 그리고 121선은 장기 추세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61선을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이렇게 내려와준다는 뜻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하방이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그렇죠? 어떤 주식이든 추세라는 건 찾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셀트리온에스케어 같은 기업은. 추세가 하방이고 120위동평균선을 고가를 돌파해주고 조정이 나와줄 때 이런 위와 같은 뭔가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이제는 매물특 구간에서 계속 매물 인식을 해버리다 보니까 바로 올라가주지 못하다가 바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공매도를 같이 쳐버리고 있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시기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안 좋은 상황만 연출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이슈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예시에서 셀트리온, 트룩시마가 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 시장의 공략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슈는 나와주었지만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리고 많이 체크를 해드렸고요.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없어요. 왜? 벌써 과거에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쓸데없는 이슈를 체크를 해나가며 행복해로를 돌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추세가 하방이 맞고 뚫어올려주는 거래가 붙어주는 추세의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신규 모멘텀과 함께 방향성을 위로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상 항상 보시면서 도움받아가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허빙제TV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가까이 더 친구 추가 다 하시고요. 무료수전 종목도 받아보시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빙제TV에서는 가치적인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수전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친구축 아이콘 누르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축하까지 눌러주시면 완료되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투표날인데 투표들 잘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평일날 있는 휴일인데 휴일을 편하게 보내시고요.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